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군 수송기를 파견해 한국인 163명을 대피시켰습니다.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늘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. 공군의 KC-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여 수송기는 어제 한국을 떠났고, 현지시간 1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뒤 14일 자정 무렵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. 이 수송기는 오늘 밤늦게 성남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